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추석을 잘 보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언급실 문제가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공장으로 따게 되면 언급실 가동률이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수술 건수가 감소한 거 그런 건 객관적인 자료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암 수술 건수가 병원별로 몇 건이나 여러분들 떨어졌는지라는 부분은 다 나왔는데 언급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그동안 자료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국립대학교 병원 언급실 가동률이 사태 이전의 70%에서 46%로 급감했다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게 병상포화지수가 뭔가 하니까 병상포화지수가 여러분들 병상포화지수가 언급실에 병상 사용 정도를 나타난 지표 병상 사용 정도를 나타난 지표를 보게 되면 전남대 45.12% 감소 경북대 사태 이전 사태 이후 44.70% 감소 부산대 44.10% 감소 이게 여러분들 처음으로 공개된 자료입니다 평균적으로 23.82% 감소 서울은 좀 상황이 낮고 지방이 조금 심각합니다 서울은 여러분들 언급실 가동률이 꽤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대병원은 5.58% 과거에 비해서 더 가동이 되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52.90% 감소했지만 그러나 전남대는 45.12% 경북대는 44% 부산대병원은 44.7% 지방병원일수록 훨씬 더 언급실의 가동률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글을 다루 오면서 처음으로 언급실 가동률을 병상포화지수라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은 이번에 처음인가 합니다 전국 국립대병원 언급실 가동률이 사태 이전의 70%에 대해서 46%로 현재의 극감했다 전남대병원은 45% 줄어들고 충남대병원 언급실은 현재 18%만 가동되고 있다 충북대가 49에서 18 30% 감소했고 충남대가 62에서 32.4 29.60% 감소했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상황은 이렇게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앉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최초로 객관적인 지표로 언급실 가동률이 지금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가를 밝힌 최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지방국립대학들이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서울 경우는 조금 그래도 상황이 낮고 그래서 이제 전남대병원은 54.15%가 감소가 됐고 경북대 44 부산대 44 전북대 39 충북대 30 충남대 29 칠곡 27 이렇게 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한테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하고 같이 응급실 가동률 또는 병상포화지수는 응급실의 병상 사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은 응급실의 수용능력과 과밀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국적으로 9월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국 응급실의 병상 가동률은 43%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를 뜻합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국립대병원의 평균 응급실 가동률은 46%고 이는 전년 70.6%에 비해 가지고 23.8%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서울대병원만 예외적으로 104.7% 가동률로 오히려 사태 이전에 비해서 높아진 수준입니다 지반 국립대병원들의 가동률은 서울의 절반 수준에 거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의료인력의 감소를 들죠 응급실 병상포화지수가 높아지는 주요 이유는 의료인력 부족 전공의 수 감소로 인해 응급실 의사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응급실 가동률을 떨어뜨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도 이제 이 문제가 계속했으니 관심을 가지니까 국회의원들이 관련 부채의 요구를 해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그나마 공개해 주기 때문에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